충청남도가 제26회 도민의 날을 맞아 함께 손을 맞잡고 화합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현장에 조은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5일 충청남도 문예회관에서 제26회 충남 도민의 날 기념식이 개최되었습니다. 충청남도는 지난해부터 도민의 날을 단독 기념행사로 개최하고 있으며, 양승조 지사 등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함께 맞잡은 손이라는 주제로 도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함께 화합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되자는 의미를 담아 마련되었습니다. 행사는 미디어 퍼포먼스, 도민 한 장 낭독, 축하 영상 상영, 무범도민 시상, 충남 비전 영상 시청, 수어 세레모니의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근무하는 거점 상당가 선생님들께 상을 돌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러한 상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날 행사는 정부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소규모로 개최했으며, 도 유튜브 채널로 행사를 실시간 중계해 220만 도민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충청남도가 대한민국의 중심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도민들이 힘을 모아 함께 충남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복지TV 뉴스 조은빈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